안녕하십니까 신현우 목사입니다 한 주를 걸러서 그런지 되게 오랫동안 뵙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시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휴일이어서 쉬었는데 다음주에도 또 휴일이어서 또 쉬시네요 1년 중에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부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딴 데로 세지 마시고 또 그날도 묵상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속되어진 세 번의 강의 중에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적용과 나눔입니다 물어보면 묵상 중에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성경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는 글씨가 있으니까 읽는 건데 또 내용도 많이 읽다 보면 파악도 되고 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내 삶에 갖고 와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잘못 얘기하면 틀릴 것 같고 이단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적용하면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일상이 늘 사건 사고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맨날 뭔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일에 내가 이거 말씀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적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우리 주부님들 예로 들면 아침에 남편 신랑 출근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아이들 방학이거나 이러면 청소 좀 하다가 점심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청소 좀 하다가 저녁 준비하고 또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맞이하고 또 청소하고 계속 청소만 하네요?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적용을 하나 특히 오늘 잠원 말씀 같은 경우에 음란에 관련된 얘기 아비드라 이러면서 아비의 말 어미의 말을 지키고 이러는데 아니 도대체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음란한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접해야 되나 말씀 보니까 나보다 내 신랑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들고 하다가 짜내고 짜내서 결국 하는 말이 주야 이상한 내용 담은 아침 드라마 내가 끊겠나이다 하고 적용을 했어요 어쨌든 짜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적용을 했다 하고 했는데 이게 또 나눔 또 이게 속으로 가서 나누려니까 아유 집사님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아침 드라마를 안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에 뭔가 또 민망하고 뭔가 또 이게 또 창피한 거죠 그런데 또 뭐 아침 드라마 안 봅니까? 그 다음 주가 되면 김치 싸대기 또 봐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틀게 되고 그걸 보면서 왠지 말씀보다 더 내 마음을 통쾌하게 해주는 뭔가 정말 일반 은총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아이고 네 또 거기서 또 은혜를 누리는 또 이상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유 적용이 너무 힘듭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토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적용을 너무 한정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에 대한 편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적용에 대한 조금 범위를 좀 넓혀드리고 여러분을 좀 자유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부끄럽게 내가 한계 틀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건강한 나눔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눔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적용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문장보다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과 삶의 만남과 연결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적용하면 실천과 다짐 어떤 윤리적인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천과 다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일이 있거나 큰 사건이 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결심할 수 있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큰 의미로서 적용은 무엇이냐 말씀과 우리의 삶의 연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말씀의 어떤 그러한 내용과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과의 비교 연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행동, 두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빙, 존재, 있음 그냥 그 자체로의 어떠한 연합 이런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아하 그렇구나 또 적용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뭔가 편해지셨죠? 얹힌 것이 좀 내려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거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의 적용이란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의 신중에 대입하는 것인데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삶을 조정하는 일이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 사건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면부터 시작해서 나의 존재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폭넓게 내 인생 전체가 그날 하루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덮어가는 과정이 바로 적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말씀과 삶이 있으면 그 안에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적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에는 두 가지 질문이 제공되어져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질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질문입니다 자 이 두 질문을 놓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적용해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럼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요? 으아 전지전능해집니까?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커피잔을 모세 홍해처럼 가르고 그래야 돼요? 이게 적용이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면 이건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은 무엇이냐 목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목상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남을 허용하시고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과 만나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 만남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했다면 지금 그 자리 그 만남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아 요즘 나 힘들어 근데 먼 산만 바라보고 경치 좋네 이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 역시 커피는 케냐 더블 A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딴소리만 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맞습니다 당장 끊어지는 거죠 친구 하나 버리는 겁니다 친구가 야 나 요즘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가 힘들어? 무슨 일이야? 누가 너를 괴롭혔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답을 줬어요 제가? 돈이 필요해 자 여기 있다 1억 이렇게 돈을 줬습니까? 누가 날 때렸어 내가 가서 패줄게 반응했습니까? 답을 줬어요? 아니에요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나 요즘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어? 뭔데? 얘기해봐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발견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매의 성경 보면서 말씀 보니까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것만 묵상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찬양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묵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었군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었군요 근데 제가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제 눈앞에 있는 작은 것으로 고민하며 염려하며 나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왜 찬양시간에만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홀로 계실 때 찬양하십시오 제가 처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젊은이들 많이 찬양하는 그런 팀들이 많습니다 어노인팅부터 시작해서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다 그런 찬양팀들이 하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어릴 때 제일 유명했던 찬양팀이 두란노 경배화 찬양팀이었습니다 추억에 젖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두란노 경배화 찬양 예전에 어디죠? 잠실 올림픽 경기장 거기서 쫙 모여가지고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보면 막 앞에서 그 큰 무대에서 찬양하면서 막 엄청난 수천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막 높여드리는데요 와 그 감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이제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아닙니다 테이프 지금 젊으신 분들은 혹시 모르실 수 있지만 테이프를 다 틀어놓고 하면 찬양 인도 하시던 하스테반 성교사님이 영광과 존귀에 허숙해가지고 얼마나 또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하면서 그 찬양에 그 멘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존능하신 하나님 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막 엄청났거든요 제가 혼자 뭘 많이 했었냐면 그걸 딱 틀어놔요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멘트를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요 이거 다 멘트 치면서 막 제가 마치 하스테반 성교사님이네요 저는 톤이 높고 목소리가 안 싫었는데도 막 전능하신 주님 막 이러면서 막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교회에서 사사역하면서 찬양 인도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평소에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찬양 인도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게 찬양합시다 이러면 이제 성도인들 와서 왜 찬양할 때만 목소리가 쉬느냐 북한에서 왔냐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제 방이 다락방이었는데 그 다락방에서 그 테이프 탁 틀어놓고 하아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뭐 수많은 은혜의 예배들도 있었고 뭐 너무너무 좋았던 집회들 부흥회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 제 그 다락방 별명이 이제 현욱의 다락방이었는데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다락방이었는데 제 그 다락방에서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찬양 틀어놓고 혼자서 멘트 치면서 경배와 찬양했던 그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 그 어둠 가운데 임하셔서 저를 붙들어주시는데 아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어떤 주제로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일상의 예배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상의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습관이 됐고 찬양 한 곡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이런 것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목상했어요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내가 알고 있는 찬양 하나 그것 가지고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베카파이 예수 향기 날리니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가에 대한 지금 당장의 적용이죠 말씀으로 발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적용이죠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적용하실 수 있겠죠 모든 말씀 다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적용이 어렵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제 강의 들으신 분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합니다 아까 그 GQS 하신 거 샘플로 하신 거 보니까 그 밑에 기도 제목들도 아멘 아멘 하고 써놓으셨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굳이 안 쓰시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아멘을 써놓으셨어요 제가 지난 강의 때 무조건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뭐 깊이 나눠봅시다 뭐 했더니 어쩌나 점점점 써놓으셨던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쓰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100점입니다 100점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한 모든 것들을 다 적고 고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지적하신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내가 떠오른 죄가 있으면 내가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찜찜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회개니까 뭔가 우리는 회개도 좀 거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처럼 옷을 찢으며 막 으아 찢으며 취하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 같은 회개마저도 뭔가 격식과 크기를 갖추고 해야 되는 아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 주님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뭔가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것을 가지고 주님과 나누는 것도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회개하기까지 생각이 길어요 아 내가 이거 죄인가 아닌가 죄인가 아닌가 죄인가 아닌가 죄구나 주여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과정부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모든 과정들 모든 생각의 과정들 그래서 쓰는 것도 긴가민가하는 것까지 나의 생각까지 다 적어가는 과정들 이것들이 다 큐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나의 이 생각의 모든 과정들까지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다윗 보세요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불평하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불평부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원수가 나를 헤아려고 하니 어느 때까지니까 저놈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으로 이쁘게 개혁기정으로 잘 써져 있으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저희 우리 현대말로 바꿔드려요 시편 시편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건 제가 한번 바꿔드리면 주여 저 원수가 저 자식이 삐삐삐리리 삐삐삐삐삐 이게 시편의 시작이에요 삐삐삐 저놈이 삐삐삐 하다가 그 놈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더 크시네 그 원수도 하나님 밑에 있네 하나님이 딱 하면 그냥 날아가버리네 이걸 순간 발견해가지고 아이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셨군요 세상에나 내가 그걸 또 깜빡하고 불평불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내 편인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시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이 너무 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큽니다 미칠 것 같아요 언제 넘어가 언제 넘어가 이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뿅 하니까 산이 생기네요 아니 하나님이 짠 하니까 우주가 생기네요 내가 고달파하는 그 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네요 그걸 발견하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 깨로소이다 하고 만족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이 다 그래요 그 과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걸 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으로 시작하다가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답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진리와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묵상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력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적용할 수 있으면 그나마 또 다행일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일이나 좀 맨날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쉽게 적용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교만하는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또 우리의 적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잘 읽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본문을 잘 읽을 수 있는 엄청난 비기 두 가지 알려드렸죠 까먹지 않으셨죠? 무림고수 묵상고수의 두 가지 비기 읽기와 쓰기 알려드렸습니다 엄청난 기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읽기와 쓰기 이 읽기를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본문을 잘 읽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서 뭐 하자는 것이냐 어떤 팔아먹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서 그 본문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 있어 날성건보다 예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잘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계셔서 저를 만나주고 계시고 턱을 개며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그 하나님과 만나서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올바바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셨죠? 이제 적용 못한다는 말은 못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적용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읽기가 풍성하고 그 풍성한 읽기로 인하여 많은 질문과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 적용의 원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정리를 해보니까 스페이스, S, P, A, C, E 이 다섯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스페이스 적용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S는 sins to confess 내가 고백해야 될 죄,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한 이 죄의 회개에 대한 확장성을 띄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백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인가 해서 이 적용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또는 내가 말하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됐던 그에게 어떠한 선함으로 대신 좀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이후에 어떤 선함으로 공동체를 좀 더 아름답게 꾸며갈 것들에 대한 적용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입니다 Promise to claim 내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떠한 약속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그러면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될 오늘 어떤 불안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순간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약속들 그 다음에 A입니다 Action to avoid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가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드라마를 보지 않겠다 여러분 눈앞에 TV가 있는데 어떻게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심하다고 소리 좀 틀어놓겠다고 이미 틀어놨는데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습니까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안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할 생각 피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 다음 C Commands to obey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Examples to follow 내가 본받아야 할 점 내가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약간은 어떤 내용적으로는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에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찾아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것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따가 시간 순으로 적용해야 할 범위들을 보여드릴 텐데 지속적으로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을 껴맞추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주로 어떤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본문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씩은 그런 어떤 교훈적인 것들을 찾아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서 물론 율법도 해라 말아라 이런 부분들은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시대에 맞지 않는 율법이나 특히 성막에 관련된 부분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거 어떻게 적용합니까? 옷을 사입으라는 얘기입니까? 쇼핑몰을 키시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이것들은 어떤 신학적인 해석들에 대한 도움을 좀 받고 해서 여러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묵상하게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좀 적용을 좀 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할 때 또 다른 원리가 하나 있는데 OP 적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어느 범위에 적용을 해야 건강한 것인가 그래서 OP 적용의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퍼스널입니다 첫 번째 P는 퍼스널 나로부터 시작되는 적용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말씀은 우리 마누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말씀은 저희 김집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무조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회개하십시오 바로 회개거리 주셨네요 감사하게 적용하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ossible 실행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아... 사케어처럼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저에게 로또 1등 주시면 제가 10분의 1이 뭡니까 네 2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적용 써놨어요 네 실행 가능한 적용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Practical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이제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일기 같은 적용이 많이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욕하지 말아야겠다 다투지 말아야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거울 보면 사랑 못하시잖아요 그쵸? 스스로도 사랑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정말 깊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소화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러한 적용들이 어렵게 보이시는데 말씀을 깊이 읽고 소화해 내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제 머릿속에서 놓을 때쯤이 되면 그 말씀 이 말이라는 이해가 주는 상황과 현상에 대한 해석 속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연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고 어려우니까 금방만 넘겨버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는요 말이라는 것은요 풍부해지고 다양해질수록 많은 생각들을 줍니다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고 어휘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그런 표현력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지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표현과 언어를 외우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 본문에 대한 가지고 놀 정도로 확실한 이유와 그런 상상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묵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리스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제1사역 그리스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지혜가 주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라바블 검증 가능한 적용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말 했다 안 했다 좀 될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시시복 인구에게 뭘 해주셨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 못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검증 가능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퍼미서블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해서 교회와 교회의 전통이 납득할 수 있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적용과 또 뒤에 이어진 나눔의 어떤 교회론적인 공동체론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나 혼자의 개인의 경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세분 하나님으로서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개별로서 은혜와 복음을 주시지만 공동체의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묵상이 홀로 나만 특출나게 툭 튀는 그런 어떤 일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적용을 하고 어떤 묵상을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고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풀어갔구나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 스페이스의 원리, OP의 원리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매번 기억해가지고 영어로 뭐 했더라 이러면서 떠올리시면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몇 가지씩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그냥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적용하시면서 그 원리들을 좀 따져보시면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렇게 적용을 한번 꾸려가시면 좋겠고 혹시나 이제 나눔이나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신 다음에 좀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컨닝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있는 척 해보시는 것도 아주 교만한 경험으로 괜찮습니다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잘 모임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의 관점과 범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단지 행동의 실천과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내면의 변화를 모두 포함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은 계속 유효하고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 적용뿐 아니라 과거적 적용과 미래적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적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봤으니까 오늘 뭐 해야지라고 적용하는 그 범위로 좁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 과거 어제 그 이상의 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오늘 그리고 오른쪽이 미래 내일 그 이상 한참의 미래입니다 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늘 적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적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어서 이 적용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에 가서 두 번째 칸 보시면 지속된 상처나 죄 과거의 기쁨이나 감사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이 모든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쓴뿌리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위로받습니다 물론 또다시 생각나서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또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도 어떻게 지난 날의 아픔을 상처를 어떻게 끝까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위로받고 해결받아야지요 승뿌리를 뽑아버려야지요 여러분 전 야곱의 이야기 말씀드렸었나요 혹시?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고백한 그 내용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몇 살입니까 물어보니까 몇 살인데 내가 선조자보다는 짧은 날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고단한 날을 살았습니다 믿음 없는 것입니까? 지난 날 고달폭고 너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잡초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너무나 거친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칭해해 주신 그 의로움 그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그 하나만으로 자격을 얻어 빌빌거리면서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아니 지금도 지금도 이러면서 쓰임받고 있는 게 복음이지 막 은혜의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튀어나와서 엄청나진 게 그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근손실이고 미약한 영혼들에게 정지하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다 빌빌거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쓰임받고 있음이 감사한 것이고 은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그 다음에 앞날에 대한 기대나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우리의 적용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두렵습니다 언제 우리의 이 평론함이 깨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은 늘 소리 소문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기대와 이 모든 영역까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나의 잘남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데 주여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방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나라는 존재 전체에 대해서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나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모든 삶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역사의 한 과정이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의 역사의 완성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완전한 교육 정책을 우리 스스로 맛볼 수 있습니까? 내가 맛볼 수 없는데 우리 입시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입시를 더 선진국처럼 좋게 바꿔야지 하는데 내가 그걸 맛볼 수 있냐고요 맛볼 수 없죠 그러나 내가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좋은 정책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소리를 내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게 없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끝났어요 애국에서의 400년 세상에 여러분 400년이 뭐 4일입니까? 40일입니까? 40달입니까? 40년이에요? 아니요 400년 400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응답 없이 은혜 없이 종의 상태로 핍밥 받으면서 어떻게 버텨요 중간기 400년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을지라도 말씀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을지라도 말씀을 꾸준하게 믿고 버틴 그 과정의 사람들 때문에 그 역사가 이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 한 줄로 보니까 그냥 휙 지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애국에서 100년부터 400년 끝나기 직전 한 150년까지 100년에서 250년까지 그 사이에 15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그냥 종으로서 아무런 것도 없이 끝났습니다 난 종이네 끝났네 내 인생 개판이네 이러면서 살았다면 그 과정이 없었다면 은혜와 역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참다운 지혜와 말씀의 복음의 참다운 적용은 무엇이냐면 참다운 겸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생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충실히 사과나무 하나 심는 그 은혜의 복음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아무도 우리에게 예스 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 나아갈 때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사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사역 속에서 충실하게 열매 맺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적용이고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것에 대한 적용은 주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강구하고 결단하고 저는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적인 예배 개인적인 주 앞에서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훈의 묵상 그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개인적인 성찰과 다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러나는 것이지 억지로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무언가를 해야겠다 억지로 캐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정과 더불어서 거기서 마침 아 더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러나는 것입니다 삶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십시오 그게 적용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자연스럽게 삶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나눔입니다 나눔 아이고 남사스럽게 내 삶을 어떻게 나눠요 얘기할 게 없는데 이 얘기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우리 남편 욕을 어떻게 해요? 적용을 남편 욕으로 하셨나요? 아이고 이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나눔이라는 것은 다 할 수는 없죠 정말 사적인 것들도 있고 정말 말 못할 그런 사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나눔의 근본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절제할 것들은 절제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나눔의 근본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나눔을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 나눔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요 사실 여러 신앙적인 교육 강의들 속에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성교제 이런 거 청년들한테 강의할 때도 이 그림이 많이 쓰이는데 우리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너 즉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 이 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나가는데 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하느냐 굳이 표현하자면 기도와 말씀으로 관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용이 그렇죠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의 자리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반응하며 그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나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관계하느냐 이렇게 관계합니다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쌍방향의 화살표가 되어지면서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도구하는 서로 돕는 기도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나눔입니다 나눔 이 세 방향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요 그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것과 똑같은 권위가 우리 이웃과 함께 우리의 성도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동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도와 단절이 됐어요 다투었어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과 똑같으냐 하나님과의 기도가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상과 이웃사랑을 두 가지로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개명으로서 같은 개명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이웃사랑에도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함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웃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이웃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 아 잘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사람인지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죠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웃사랑의 과정은 정말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로 정말 사랑해 해야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향하여 가는 과정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했던 말과 조금 뭔가 비슷하죠 우리는 너무 한정지어요 신앙의 수준을 한정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 수준에 우리가 못 미칩니다 가끔씩 하는 선행 가지고 만족하고 99% 불만족스러운데 1% 한 가지 해놓은 거 가지고 나머지 그냥 99% 덮고 그냥 그래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말씀으로 괴로움을 씨름하는 과정부터 시작입니다 아까 탄식부터 시작했듯이 이 모든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요 정말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어금니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금니 사랑 아세요? 어금니 사랑?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그냥 어우 그냥 한 대 쥐어박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주님이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금니를 곱게 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가식이라고요? 아니요 이거 가식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아니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옛날에 막 그 부흥사님들께서 옛날 얘기해요 옛날에 요즘에 그런 사람 없어요 방언도 여러분 방언하고 싶으세요? 이러면서 할렐루야 빨리 하라고 이러면서 방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안 되는 방언도 할렐루야 빨리 하면 방언한다고 옛날에 그렇게도 가르쳤는데 저는요 어금니라도 꽉 깨무고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방언은 안 터져도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렇지만 어금니 사랑은 참사랑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배로 난 내 새끼도 아이고 저놈은 새끼 이러면서 막 순간 미워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 어금니 가운데 임지하신 주의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욕 한마디 안 하고 참사미로 하면서 억지로 순정하시면 그 다음 성령께서 은혜의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알잖아요 주인의 마음 알아야 착하고 충선된 종이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순전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과 우리의 나눔이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내가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 부탁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이 삶의 적용을 협력해 나아갈 때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눔의 트라이앵글입니다 자, 묵상 나눔이 왜 필요한가?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말씀은요, 우리 개인에게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동체에게 주신 책입니다 교회의 책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읽고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고 내기만 말씀하지 않으시기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집사 내가 목상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김집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지자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기에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늘 똑같은 본문을 다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새로운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본 말씀 내가 본 적용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외길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풍성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역사와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물론 신학적인 보편적 해석 건강한 해석은 있습니다만 그 삶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갈라지는 적용들이 있거든요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자 묵상 나눔의 유익 좀 더 세밀하게 보면요 개인의 묵상이 지나친 주관화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약간 좀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묵상의 유아기적인 단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혹시나 너무 심하게 이단적인 해석을 한 것이 있다면 서로 좀 얘기를 해주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묵상 모임을 지도하는 교육자분들이나 리더들이 있다면 그 리더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해와서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는 것들이면 자연스럽게 얘기하거나 또 따로 연락해서 조금 점검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경 해석을 독점할 수 없고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간혹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하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눔 없는 묵상은 자기 관점을 비추어 줄 거울도 바라볼 창문도 없는 방과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 독단적으로 묵상을 하고 적용하다 보면 이상하게 말씀을 적용하게 되고 잘못 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거죠 말씀 딱 보고 묵상했더니 세상에 결혼하는 장면이 나왔네 이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흥모했던 자매에게 가서 청년이 자매 오늘 말씀 묵상했더니 결혼하래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환장할 일이죠 꼭 그런 건 또 하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렇게 자기 죄는 못 듣고 이 신기합니다 자 묵상 나눔의 유익 두 번째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각각 발견한 것들을 나누면서 내가 오늘 발견하지 못한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모임 이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과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더 크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배우고 익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묵상을 익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저런 방법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분들과 함께 한다면 교육자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더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묵사님들 통해서 묵상을 배울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설교하실 때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구성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설교도 더 잘 들리고 그 다음에 아 목사님은 이렇게 묵상을 해내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을 하셨구나 그래서 더 건강한 공동체적인 적용과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배경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들을 좀 이렇게 분석하면서 들으시면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괜히 목사님들 부담 가지실 수 있겠는데 아주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눔 모임에서도 다른 사람의 나눔을 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흡수하셔서 나의 목사님들 풍성하게 바꿔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제와 돌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은밀한 것들은 나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묵상 나눔을 하면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사만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의 뉘앙스도 있고 그리고 어떤 표정들도 볼 수 있고 어떤 마지막 한숨들 어떤 신음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공동체적인 어떤 소그룹에서 나눌 수 없다면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김 집사 아까 나누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또 따로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에서만 나눔 모임에서만 끝이 아니라 이것이 더 삶으로 확장되어져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혹시나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게 됐다면 물질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어떤 재능으로든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눔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청년 때 묵상 나눔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지냈죠 어느 날 어떤 선배 언니가 와가지고 봉투를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역자가 후원의 봉투를 받고 저도 기관 사역자니까 후원의 봉투를 받고 이런 것도 상교사님들 후원금 받고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청년이 청년에게 봉투를 준다 이 얘기는 사실 거의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와가지고 너 지난번에 무슨 나눔할 때 들어보니까 힘들어 보이던데 이거 줄게 이거 가지고 식사하고 용돈 좀 써 하고 그 안에 5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아니 자기도 지금 삶이 빡빡한데 집에 어려운 상태에서 빚도 있고 그거 갚느라고 직장생활을 하려고 힘든데 세상에 먼저 자기를 돕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고 그 뒤로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단돈 1, 2만 원이라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넣어주고 하는 그런 실천들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런 사람에 대한 받아들여짐 나눔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교제와 돌봄 소그룹 딱 이러한 짜여진 조직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교제가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나눔과 돌봄들이 더욱더 교회론적으로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히브리스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물론 그렇습니다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많이 모였어요 모의기를 패하지 말자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여야 되고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종식돼서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에 왜 모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이는 것이 최대의 미디어였어요 모이는 것이 최대의 교육이었고 모여야만 정보가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모여서 나눠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좀 더 확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소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소통, 삶의 소통, 은혜의 소통,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소통이 그 모임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소통, 복음의 소통, 나눔의 소통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통, 우리의 모이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묵상하고 말씀을 가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성도, 한 사람의 주의 백성이 어떠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함께 나누며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내 개인사를 투덜투덜투덜 말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의 역사의 한 부분이요 또는 전체임을 우리의 모임, 우리의 나눔 가운데 그 의미를 기억하고 참여하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역사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묵상 나눔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이야기들하고 우리가 묵상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 묵상을 통한 본문의 새로운 발견과 질문 여러분 사실 본문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이런 것들만 나누셔도 정말 큰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묵상을 통한 내 삶의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 말씀 묵상 후 새로운 행동의 시도와 변화 그 결과 적용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 등등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묵상 나눔의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소통의 도구가 발달한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묵상 나눔의 형태들이 있는데요 교회의 구역이나 구서의 모임 우리의 소그룹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 시간 사실 되게 뻔한 얘기고 많이 하는 얘기인데 가장 힘들어하는 얘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과거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가정예배드리자 하고 저와 제 여동생 저랑 똑같은 게 여동생이 한 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셋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동생은 시작하자마자 두 다리 끌어안고 쿨쿨쿨쿨 자고 있고 저희 어머니만 사도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송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랬었는데 참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가정예배 하실 수만 있다면 훈련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해가시면 좋겠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묵상 모임 속해 있는 외부의 공동체에서 신호회나 이런 데를 찾으셔가지고 또는 없다면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셔가지고 함께 이런 나눔을 해보시는 것들을 좀 건면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건면 드리는데 SNS를 통해서 묵상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서 나누는 것들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요즘 이렇게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카톡이라도 하시니까 묵상한 것들을 나눔의 동지들을 구하셔서 보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뿌리시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기도 좀 생기시고 또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나눈다 할 때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잘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긍정적인 효과니까 남들 의식하면서 말씀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준비되고 정갈한 적용들 또 나눔들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100일 동안 아침마다 SNS에다가 어떤 글 신앙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글을 100일 동안 남겼어요 그게 책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책이 별겁니까? 제가 목사하고 쓰면 나중에 묶으면 그게 책이 되는 거죠 물론 훌륭한 글이고 너무 좋아서 출판사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게 잘 정리가 돼서 책으로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쓰는 글 하나하나 기록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남기시고 돌아보시고 하셔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SNS에다가 글을 남기시면 좋은 게 1년 전 추억들 해서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남겼던 글들이 계속 1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글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계속 귀티책에다 쓰기 하셔가지고 나중에 쭉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온라인 시대니까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줌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요즘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학교에서는 거의 다 줌을 쓰는 것 같고요 교회들에서도 줌을 쓰고 저희 성소인회에서도 줌을 통해서 교육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목상 교육 줌을 통해서 했고요 저희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어떻게 목상 교육을 할 것인가 3주 강의 시작했거든요 신청하신 분들이 120명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120명 다 들어오셔가지고 일일이 소통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준비한 강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정도는 충분히 줌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게 무료입니다 더 시간을 가지고 하려면 돈을 내고 유료로 해야 되지만 무료로 하시면 적당한 인원, 소그룹 인원은 충분히 가능하시고 30분인가요? 40분씩 끊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가지시면서 40분 하시고 끊으시고 10분 쉬시고 또 40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이걸 사역 도구로만 쓰다가 어느 날 문득 아니 그냥 만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냥 줌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물론 전화를 해도 되지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저희 신대원 동기 제가 합신 31기인데 동기 회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줌을 만들었어요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유료로 쓰고 있으니까 사역하고 있으니까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동기 카톡방에 딱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들어와라 했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제 동기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날 한 3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우왕좌왕 한 시간 동안 그러다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모임을 어떤 규정된 모임에만 쓸 필요 없잖아요 막 놀려고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지구 반대편에서 모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인스타 같은데 올리는 거 보면 생일 파티를 그걸로 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생일 파티 줌으로 딱 모인 장면 해가지고 딱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생일 파티 했어요 올리더라고요 삶을 네 이제 이런 온라인 모임이 삶의 모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볼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나름 장점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도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고 저도 이제 지금 강의할 때 묵상강의나 디지털 그림 그리기 강의 같은 거 할 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들어오고 미얀마에서도 들어오고 미얀마 상황이 어렵습니다만 베트남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들어와서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나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디어는요 제가 진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이란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몇 번 해보시면 이것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도하셔서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이란 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잘해서 묵상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더 배우고 잘하려고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잘하고 싶다면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욱더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나눔을 통해서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닿아여 찬양하십시오 나눔은 신앙적인 묵상에 있어서 피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여러분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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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유가 에어컨을 사랑하는 것 같다. 수능이 높아지는 것 같다. 지유가 어린지, 가담을 사이에서 몸이 약해지는 것 같다. 만족을 사이에서가 나의 결혼을 사이는 것 같다. 그리고, 수능을 사이는aut lastingия기를 할 수 있겠다. 는 성령을 사이에서는 고정한 지 technically 연애가 없나? 희원을 사이에서는 유니Awigt사이 시원을 사이로가 안될 때가 많다. 삶은 형들과 삶에 비교해 온다고 한 것 같다. 네, PPT는 꺼주셔도 됩니다. 자, 이 영화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 아나운서였던 잘나가던 남자가 갑자기 수염이 막 자라면서 뉴욕 한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리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지금 저 가게에서 모건 프리먼, 저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얘기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사랑의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답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죠. 특히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놓은 해답지, 정답지 같은 것들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운 모습은, 인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답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완성은 이미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 날아가면 그 완성을 맛보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자가 그 과정,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 걸음걸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걸음걸음 직립보행을 할 수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그 아이가 눈빛만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그 시선만큼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완성, 인내의 완성, 사랑의 완성,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 몸부림치며 애쓰며 씨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이 참 묵상이고, 참 적용이고, 참 나눔이고, 참 변화요,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왔던 신앙의 본능상 여러분이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한 가지씩이라도 붙들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며 신앙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친밀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 볼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의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공동체 더욱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건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